최근 1년 사이 주가 하락으로 인해 10대 그룹 계열사 시가총액이 195조 원 넘게 떨어졌습니다.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10대 그룹 계열사들의 시가총액은 지난 23일 현재 823조 3,15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9.2%, 195조 4,340억 원 줄었습니다. 이들 기업들의 주가가 시장 평균보다 더 많이 떨어지면서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도 51.3%로 1.6%포인트 낮아졌습니다. 그룹별로는 현대중공업을 제외한 9개 그룹의 시가총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가운데 특히 한화와 현대차 그룹 시총이 30% 안팎으로 급감했습니다. 이 기간 주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10대 그룹 소속 종목은 현대건설 우선주로 245.2% 올랐으며 신세계인터내셔널 포스코엠특 등도 160% 이상 올랐습니다. iman호와 현대중공업을 제외한 9개 그룹 각각 1개 5권에서 1개의 전체를 정리하고 마치지 않게 수사한 5권이라 놀고